배우 문가영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비주얼을 과시했다.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분위기가 담긴 새 프로필을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6일 소속사 키스트가 공개한 사진 속 문가영은 내추럴한 헤어스타일과 새하얀 민소매 의상을 입고 세련된 매력을 뽐내고 있는 동시에 깨끗하고 청아한 미모를 자랑하는 등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시선을 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. 흑백 사진을 끌고 한층 더 깊어진 분위기를 연출한 클로즈업 컷에서는 베일듯 날렵한 턱선과 오똑한 콧대가 감탄을 자아낸다. 그 뿐만 아니라 몽환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컷에서는 한층 더 물오른 비주얼과 매혹적인 섹시한 분위기도 발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. 이렇게 한 편의 영화 같은 색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하며 여전한 여신 미모를 자랑한 문가영은 현재 자기작 선정에 고심 중이다.